쥬쥬, 리나, 마콤, 베키, 암스토클랩! 아아, 교장입니다.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그날이 됐습니다. 모쪼록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며 자보루스쿨 축제 개막을 알립니다. 리나, 무대 기대할게. 떨 필요 없어. 넌 전교생이 원해서 축제에 초대된 최고의 가수라는 걸 잊지마. 고마워, 얘들아. 난 달콤 트럭에서 들을게. 응, 노래 끝나면 바로 너한테 갈게. 초대가수 나리, 준비해 주세요. 네. 얘들아, 파이팅 해줄 수 있어? 물론이지. 주마베리, 파이팅! 타로, 안에 있어? 어, 아, 또 없네. 오늘은 꼭 사과하고 싶은데. 아! 아, 걸리적거려 진짜. 어, 이건... 타로, 어디야? 옥상에서 기다릴게. 주주... 여기 있으니까 축제가 한눈에 다 보이네. 아, 근데 왜 타로만 안 보이지? 도대체 넌 어디에 있는 거니? 네 옆에 있잖아. 누구? 어? 나야, 타로. 타로! 감염 무도회라서 뭐라도 쓴 건데 너무 가렸나 보네. 몰라보겠어. 너 진짜 타로 맞아? 응, 응, 응. 응, 응. SCHOO SHO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